안녕하세요. 어른을 위한 힐링동화의 이현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하다 하는 말을 듣는데요. 급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귀가 너무 가벼워도 안되겠죠. 요즘엔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요. 반응하기에 빠른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인 정황을 들어보고 잘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의 말만 듣고 부환외동하다가 한꺼번에 큰 화를 만나게 된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해니페니인데요.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니페니 해니페니는 암탉 이름입니다. 스토리에는 해니페니처럼 생긴 조류 4마리가 냄비 뚜껑과 같은 무엇인가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고요. 여우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해니페니가 농장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도토리 하나가 해니페니의 머리 위에 톡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해니페니는 뒤로 자빠졌고요. 그 와중에 뒤에 있던 냄비가 해니페니 머리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해니페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늘이 무너졌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 얼른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 하고 해니페니는 흥분했습니다. 해니페니는 안전을 위해서 그 냄비를 머리 위에 뒤집어쓴 채로 부랴부랴 누군가에게 걸어갔습니다. So she went along, she went along, and she went along until she met cocky lucky. 그녀는 곧 있어서 수탁인 cocky lucky를 만났습니다. Hello, 해니페니 하고 cocky lucky는 인사를 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하고 물었더니 해니페니는 흥분을 하면서 The sky is falling! I must go and tell the king! 하늘이 무너졌어. 빨리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said 해니페니. 해니페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수탁은 Oh! May I go with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하고 물었고요. 암탉은 Certainly! 당연하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탁은 앞뒤 전우도 따지지 않고 암탉을 따라서 부랴부랴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So they went along, and went along, and went along, until they met dokey lucky. 이들은 곧 아주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오리를 만났습니다. Hello, 해니페니 and cocky lucky! 하고 오리가 인사를 하면서 Where are you going? 하고 물었습니다. The sky is falling! We must go and tell the king! said 해니페니 and cocky lucky. 해니페니하고 cocky lucky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야 돼! 하고 대답했고요. 오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Oh! May I go with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하고 물었습니다. Certainly! said 해니페니 and cocky lucky. 당연하지! 하고 이 둘은 대답을 했고요. 오리는 타고 놀던 그릇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부랴부랴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So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until they met Goosey Lucy. 그러다 이들은 Goosey Lucy라는 거위를 만났습니다. Hello, 해니페니, cocky lucky and cocky lucky! said Goosey Lucy. Goosey Lucy가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The sky is falling, and we must go and tell the king! 하고 대답을 하자. 거위는 또 따져보지도 않고 Oh! May I go with you? 하고 요청을 했고요. Certainly! 해니페니, 해니페니, cocky lucky, ducky lucky는 당연하지! 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거위는 앞서 간 친구들처럼 머리 위에 단단한 것을 뒤집어 쓰고 부랴부랴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So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until they met Turkey Lurkey. 이들은 부랴부랴 걸어갔고요. 가는 길에 칠면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Hello! 해니페니, cocky lucky, ducky lucky, and Goosey Lucy, say Turkey Lurkey. Where are you going?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칠면조가 물었습니다. 부랴부랴 길을 가고 있던 암탉, 수탉, 오리, 거위는 칠면조에게 또 대답했습니다. The sky is falling, and we must go and tell the king!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야 돼! 하고 대답했습니다. 칠면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Oh! May I go with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하고 물었고요. Certainly, said Hanypenny, cocky lucky, ducky lucky, and Goosey Lucy. 암탉, 수탉, 오리, 거위는 당연하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So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and they went along, until they met Foxy Lurkey. 그들은 그렇게 함께 걸어갔고, 가는 길에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Greetings, Hanypenny, cocky lucky, ducky lucky, Goosey Lucy, and turkey lurkey. Where are you going? 안녕? 암탉, 수탉, 오리, 거위, 그리고 칠면조야? 하고 Foxy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딜 가니? 하고 묻자. 이들은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The sky is falling. We must go and tell the king.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우린 빨리 가서 왕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바보 같은 행보가 너무나 반가웠던 여우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will never get there in time. 너희들은 그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거야. Come with me, and I will show you the shortcut.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지름길을 알려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여우가 가리키던 곳은 바로 자신이 거하고 있던 소굴이었는데요. 머리통에 안전모를 다 뒤집어 쓴 이 어리석은 새들은 앞도 뒤도 따져보지 않고 Certainly! 하고 대답하면서 They followed Foxy, Luxy right into his cave. 여우의 소굴로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And no one ever told the king the sky was falling.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말해주는 녀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가 잔뜩 불러서 이를 쑤시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여우가 있고요. 이들이 썼던 냄비가 벌판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암탉은 옥수수를 먹다가 도토리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깜짝 놀라게 되었고 덕분에 옆에 있던 냄비가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해니팬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해니팬이의 얘기만 듣고 해니팬이를 쫓아갔던 거죠. 가면서라도 이게 어찌 된 사건인가 좀 자세히 살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좀 생각하면서 움직였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주변에 여기저기서 떠들썩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생각도 없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다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잠원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잠원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중하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모두가 예 라고 할 때에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